이거 알아요? 이런 게임 할 때? 어떤 거요? 예! 이러면서 이거는 초급반이고 이게 섞어가면서요 잘한다! 잘한다! 그리고 저 다른 것보다 팔뚝 이만하면 이해하겠다 우리는 저런 거 잘 안했어요 빅토리아 이거 몰라요? 이거 모르는구나 지효야 너도 해봐 빅토리아 오랜만에 지효는 잘하는 줄 모르겠네 지효씨 지효는 뭘 제일 잘해요? 정말 부담없이 너 집은 잘 찾아가니? 지효씨 진짜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뭘 제일 잘하니? 사랑? 클럽 클럽 사랑? 클럽 클럽 사랑 사랑 누구예요? 본인의 마음을 사랑스럽잖아요 너 더하는구나 너 더하는구나 사랑스럽잖아요 너 더하는구나 갑자기 이기하고 싶네? 왜? 아 이거 갑자기 이기하고 싶네? 아 이거 아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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